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학평 대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3월 학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 분배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잘 체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1등급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바로 40번 때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0번의 요양 문제를 좀 더 여러분들이 간결하고 편하고 수월하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언제 다 읽어요? 핵심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21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A하고 B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보통 40번 정도 풀 때 되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거나 또는 7분 정도 남은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급박하게 느끼는 부분일 텐데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된 문장을 먼저 읽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A하고 B는 빈칸이 두 개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인 관계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94년도부터 풀지는 않았겠지만 기출 문제를 푸시다 보면 보통은 어떠냐면 인과 아니면 대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한번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인과 8, 대조 2 보통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보시면 되냐? 아 8대 2의 비율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를 볼 때 접속사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Because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원인이고 A가 결과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에서 A다. 이렇게 해서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했어요. 이거 파악하는데 여러분 한 15초밖에 안 걸리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어떻게 찾느냐? 보통 첫 줄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키를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걸 요약을 해요. 그래서 보통 40번 문제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기초 문제가 풀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거기 다 풀릴 거예요. 그래서 첫 줄 읽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읽고 그렇게 해서 빨리 풀면 됩니다. 그러면 1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게 스킬이니까 스킬에 딱 맞는 것만 가져왔겠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1년도 수능의 40번 문제는 지문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도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It's A to understand political power. 정치적인 권력을 이해하는 것은 A 합니다. 어떤 권력이냐? 다른 문화권에 있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에 대한 생각만으로 우리는 뭐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눈치가 좀 빠르면 내가 가진 생각으로 다른 문화에 있는 정치 권력을 이해한다? 오류가 날 수 있겠네. A는 마이너스겠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마다 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느낌이 바로 와서 찍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읽어보자고요. 자 가볼게요.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자 여기서 cross-cultural 하면 문화를 다 비교하는 비교 문학입니다. 자 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equation이 방정식이에요. 처음부터 어렵죠. 뭐하고 뭐 사이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public leadership, 대중을 다스리는 리더십과 그리고 지배력, 이 두 가지의 관계는 questionable, 아직까지 알쏭달쏭합니다. 자 what doesn't want me by dominance? 지배력이라는 게 뭘까요? 지배력이라고 하는 게 강압을 나타낼까요?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control, 통제하는 것을 얘기할까요? 정치적인 체계는 maybe about both, 둘 다일 수도 있고요. either,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요. concebably, 아마도 neither, 둘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첫 문장 읽었을 때 첫 줄을 보고 키워드는 뭐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나온 게.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idea of control. 자 우리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would be bothersome. 좀 성가신 개념일 수 있습니다. for many peoples. people에 S가 붙으면 부족들입니다. 자 어떤 뭐다? 많은 부족들에게 통제라고 하는 것은 좀 성가신 개념입니다. as for instance, 어떤 예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among은 뭐뭐 사이에죠. 많은 native peoples니까 바로 토창민들이에요. 아마존이아라는 곳에요. 그 안에서는 모든 멤버들이요. are fond of가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뭘 좋아하느냐? 자신이 알아서 autonomy 하면 자유롭게 사는 것. 자율성을 중시해요. 그리고 이들은 notably 눈에 띄게 allergic to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느냐? 그 어떤 확실한 어떤 뭐다? 통제나 강압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자 그러면 통제나 강압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뭐다? 부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The conception of a political power. 정치 권력에 대한 생각이나 개념이 coercive force, 억압적인 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컴마 컴마 가로로 묶으면 서양에서 생각한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not a universal,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자 우리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중에 정치 권력이라는 게 있었죠. 정치 권력에 대한 개념은 not a universal, 보편적이지 않다. 그럼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not 뒤에 빈칸이었으니까 여기에서는 보편적인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리고 it is very unusual. 굉장히 뭐다? 있을 법하지 않아요. 어디에요? 아마존이야를 다스리는 리더, 리더가 사람들한테 give an order, 명령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됐죠? 그러니까 리더십과 앞에서 얘기했었던 통치나 이런 것들은 별개인 것 같은 예시죠. if 만약에 many people do not feel political power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억압하는 힘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노월이니까 역시 무엇으로도 여기지 않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억압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 한 the leap이 도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훌쩍 건너뛰어서 비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비약이냐 정치적인 것이 domination, 지배로 비약을 하거나 또는 지배라고 하는 비약에서부터 여성에 대한 억압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약하는 것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우리가 어떤 결과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름이 어려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notions of the political 정치적인 거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personhood, 개성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문화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bias니까 일종의 뭐다 편향된 생각이죠. 우리의 인류학적인 구조 안에서 반영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냐 보편적이지 않아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보게 되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적절한 그 다음에 이해할 수 unreasonable 그 다음 effective 효과적인 요건 안 돼요. 3번하고 4번에서 찾으면 되는데 b에는 보편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 그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지 않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실상 여러분들이 b만 찾아도 사실은 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밑에서 4번째 줄은 어디서부터 보실 수가 있나요? 자 책에서는 밑에서 4번째 줄이 책이 아니라 시험지에서는 밑에서 4번째 줄이 실제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약이다. 흔들린다. 그 다음에 말했듯이 바로 정치적인 거나 political personhood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더 확실하게 똑같은 쌍둥이 문장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쌍둥이 문장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여기서 보면 not a universal 여기서 b를 파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할 때 먼저 a하고 b를 파악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 않고 다 읽어야 될 경우에는 밑에서 4번째 줄 또는 밑에서 5번째 줄 아래쪽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캐치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지문이 굉장히 애매하고 좀 추상적인다. 그러면 보기가 오히려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보기가 좀 쉬운데 지문 같은 경우는 쉬운데 그러면 보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서 굳지 마시고 아 내가 1번부터 마지막 45번까지 문제를 풀 때는 나만의 전략이 유형별로 있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3월 학평을 이용해 주시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선생님이 다른 테스트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